노예와 자유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긴축 우려 소화했나 주가 반등 플래트닝 되돌림 달러 약세 어제 나스닥이 0.79% S&P500 지수는 1.4% 다우전수 지수는 1.76% 3대 지수 모두 크게 뛰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되돌린 것뿐 대세에는 지장 없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원총재는 이날 한 포럼에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원총재가 테이퍼링 반응을 하면서 금요일에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되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더 많이 떨어진 다우전수 지수가 더 올라가긴 했지만 나스닥 위주의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가치주는 아직도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고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인플레 장기 목표치 되돌아올 것 경제 지속 개선 상보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고조됐다면서 일시적인 요인이 잦아들면 인플레이션은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치로 되돌아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올라온 것은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함께 다른 연원총재들도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연일 비트코인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암호화폐 전면전의 동참 알리페이 거래 즉시 차단 중국 정부가 금융기관을 불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거래 금지를 경고한 가운데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주파오가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이어서 알리바바 등이 동참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8%나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인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유동성이 다시 주식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주식으로 비트코인 자금이 간다면 중성형주가 몰려있는 러셀 2,600,000인데 그래서인지 러셀 2,000은 어제 2.13%나 크게 올랐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의해 금요일에 떨어졌지만 어제 낙폭을 만회했고요. 대세 상승에는 지장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노예와 자유인 미국 노예해방일 6월 19일 156년 만에 연방공휴일 지정 노예해방일은 이로써 추수감사정과 독립기념일 등에 이은 미국의 11번째 연방공휴일이 됐습니다. 6월 19일이 노예해방일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노예해방 때문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시절 미국은 남쪽은 농업기반의 체제였고 북쪽은 제조기반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남쪽일만 있었죠. 왜 그랬을까? 농업에는 노예가 최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산물인 옥수수, 면화 등을 키워주는 것이 따로 있죠. 땅에 심으면 저절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들을 모두 기계가 하죠. 그런데 이런 기계의 일은 모두 노예가 하기에 적합합니다. 노예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노예는 더 일을 하거나 덜 일을 하거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가치인 농장에서 식량을 축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을 더 열심히 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밥은 최대한 많이 먹고 최대한 많이 쉬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어차피 농업이란 생산성 향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태양빛을 잘 받으면 농산물은 잘 자랍니다. 그러니 주인은 노예를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을 감시하고 도망가지 못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다릅니다. 임금 노동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기업을 이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죽어라 더 작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더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 노동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자유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유인은 돈입니다. 돈을 더 줘서 그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예를 집어넣으면 물건을 잘 나르겠지만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조업에서는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채찍을 피해서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먹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임금 노동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해야 하고요. 소비를 해야 제조업 공장이 잘 돌아가고 다시 고용이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인 동시에 소비의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예와 자유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노예는 생산성 향상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눈을 피해 더 많이 놀면서 더 많이 먹는 것이 노예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공부를 못해서 일 수도 있고요. 공부가 싫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노예가 됩니다. 주인인 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틈만 나면 유튜브를 보고 잠을 자고 친구들과 SNS에 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생산성, 즉 성적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학생은 그래서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유인처럼 공부해야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가치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쟁이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받는 것보다 더 일을 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 상사나 사장 이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틈만 나면 거래체 간다고 하고 사우너를 가고 업무 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이래서는 생산성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급쟁이는 노예입니다. 사실 이런 마인드로 직장을 다니면 직장도 본인도 모두 손해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과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주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달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음료를 만든다. 음료회사 종업원입니다. 사회의 변혁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을 한다. 선생님이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벤처기업가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앰뷸런스 운전수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세상을 담는 것이다. 사진작가입니다. 더 나은 군대와 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신념을 따르는 것입니다. 군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위대한 리더는 기업의 가치인 왜라는 것을 직원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리더는 노예 농장주가 아닌 세상을 바꿀 기업의 CEO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도 월급쟁이도 리더가 가치를 찾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꿈을 대신 이뤄주며 노예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입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예와 자유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